어떤 사람이 이웃집 여인을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그녀와 하룻밤을 함께 보내고 싶어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에서 드디어 그녀와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탈무드에서는 이 꿈을 길조로 해석합니다. 꿈은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는 창과 같기 때문이죠. 만약 현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굳이 꿈에서까지 그런 경험을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즉, 이 꿈은 그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잘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꿈에서 원하는 것을 이뤘더라도, 현실에서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아무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하는 것은 스스로를 다스리고 바른 길을 걷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